오랜만에 좀 앉으자. 앉아요, 오빠 앉으세요. 와... 춥다. 추워, 추워, 추워. 춥대, 춥대. 그 와중에 춥대. 왜냐하면 봄 정장을 입고 오시면 어떡해. 카메라 문 열고 찍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오빠 그래서 지금 뭐 입고 왔어? 반팔이 안 해. 뭐야. 집안. 간도님들이 문 열고 찍으셔가지고. 아, 죽잖아. 바닥으로, 바닥으로. 밖에서. 아, 추운 거 왜 이렇게 싫어해? 아, 추워. 아니야.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좋아요, 오빠. 발복이 싫어. 폼샘 폼샤. 폼샘 폼샤. 아이고, 추워. 발목 긴 양말이죠? 아이고, 추워. 아, 왜 이렇게 추워해. 오빠 이거 덮어. 너무 잘 어울려. 어우, 입을 덮었어, 어떡해.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둘이나? 아니, 형, 우리가 마지막에 만난 게. 기억이 안 돼. 둘이 빨라 됐을 때 술 먹고. 나도 못해. 너무 술이 약해졌어요, 옛날에. 파이팅 너무 있어서. 올해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왔으니 내가 좀 선물 가져왔어. 선물? 어. 무슨 선물? 집들이 선물? 너한테는 이게, 너도 이게 좋아한다고 해서 집에 오라고. 또 뭐예요, 강남이 거 선물이 있어? 뭐야 그게? 오, 잠깐만. 우와. 너 좋아한다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메기. 아, 과메기요? 어우, 과메기 나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과메기 시즌이잖아요, 이제.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골라온 거야. 아, 이거 너무 진짜. 겨울에 제일 맛있는 음식, 과메기. 강남이 과메기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일 놀랐던 음식. 오, 진짜? 만들어야 되잖아. 뭐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오늘 형이 그거 해준다고, 요리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나도 좀 그래도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요리하는 게 좀 너무. 갈아입고 올게. 어디 옷이 있어? 있어, 가져와. 아, 진짜? 저 장면만 보면 나 때리는 것처럼. 그룹을 끌고 있는. 아, 진짜? 가져왔어, 가져왔어. 그냥 편하게. 옷도 갖고 오셨대. 옷을 촬영 한 번에 한 대여섯 번에 갖고 오세요. 진짜요? 네. 자, 과연. 궁금하다, 저. 야, 야.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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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야, 야, 추워. 야, 야, 추워. 잠깐만. 아니, 오프셜 하세요, 보통. 오프셜도 아니죠? 저기 수그릴 때 꼭 이렇게 좀 해달라고. 네, 부담이. 너무 파져있어, 오빠. 오프셜도인 줄 알았어요. 너 근육이. 형. 승모근이 잘 부각되는 그런 옷이네요. 와, 근육이. 오빠 좀 어깨 좀 올려.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여자 거야. 아, 진짜? 여자 거야. 이것도 바지도 여자 거. 근데 여자 거 입어요? 여자 거 입어야 돼요, 요즘에. 여자 거 입어야 돼요, 요즘에. 왜? 아니, 좋아.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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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가방도. 형이 항상 여자 옷을 입거든요. 아니, 패션 좋아하는 분들이 여자 옷을 입더라고. 아, 그렇구나.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